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포켓몬 카드 배지 세트 루나하라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루나하라 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 컬렉션 2팩, 썬 컬렉션 2팩 총 4팩이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배지 가격이 대략 만원 정도 하겠네요.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하라 배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나하라 배지입니다. 은색 테두리가 되어 있죠. 뒤에는 이렇게 포켓볼 모양의 무늬가 있습니다. 핀으로 되어 있는 배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한번 부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 가방입니다. 끼우면 됩니다. 자, 루나하라 배지 부착했죠? 가방에 부착하니까 아주 멋지네요. 지금부터 팩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컬렉션 먼저 까겠습니다. 강챙이 나왔습니다. 강챙이 나왔습니다. 공각이 나왔습니다. 짜랑랑 알로라 꼬렛 코사노 랜턴 초라기에서 지난 랜턴 릴리에 나왔네요. 다음은 썬 컬렉션입니다 고라파더 파라섹트 내던숭이 더블 무색에너지 하리뭉 타라섹트 알로라나옹 야거리 바렌드 악비르 나왔네요 깜눈크에서 지난 악비르 안타깝게 GX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